제가 오늘 이제 세 번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생생한 마디는 곡물사료 테마주 확산 중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3월 달도 이제 마감이 다 다음 주면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누적 수익률은 269까지 올라갔습니다. 268.9까지 올라갔고 계속 올라갑니다.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은 한신기계 그 다음에 일진파워 그 다음에 이제 엔에첨벅스 까미유 NC 러셀입니다. 오늘 제 종목들 보면 제가 지금 이제 한 11개 정도가 또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5개밖에 못하기 때문에 오늘 리뷰 5개만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한신기계부터 한번 볼게요. 한신기계는 한신기계는 142.9까지 올라갔습니다. 142.9까지 올라갔고 오늘 이제 9,400원 어제 종가가 9,290원이었는데 오늘 또 9,400원 또 올라갔죠.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신고가는 오늘 이제 음봉 떨어졌거든요. 오늘 신고가를 살짝 냈다가 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까미유 NC 잠깐 한번 볼게요. 자 까미유 NC 이 종목은 음 자 몇 프로가 올라갔냐면 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가 다 달성이 됐죠. 까미유 NC는 까미유 NC 한신기계가 아니고 까미유 NC 달성이 됐고 2차 목표가는 30.4% 30.4% 달성이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는 40.1% 어 그냥 갑니다. 그냥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게 안철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안내비 한 100% 넘어갔죠. 근데 제가 종목 잘못 잡았죠. 안철수가 가면 이것도 간다 그랬는데 안내비 다음으로 써니전자 그리고 또 까미유 NC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가 갔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일진파우 또 잠깐 볼게요. 일진파우 오늘 전력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진파우는 최고가 대비가 97.4%까지 올라갔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뭐 원전은 그냥 정말 밑도 끝도 없네요. 오늘 뭐 한전산업도 급등 나왔죠. 그렇죠? 자 그래서 대장주를 바꿔가면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섹트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너무 안 씁니다. 솔직히 뭐 한 10개 넘어버립니다. 신고가 냉기. 오늘 같은 장 빠지는데 오늘 NHM 벅스입니다. NHM 벅스 같은 경우는 49.0% 나왔습니다. 2월 17일 날 매수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은 제가 다 설명을 다 해드렸죠. 해드리고 매일매일마다 해드렸는데 자 2월 17일 날 NHM 벅스도 올라갔고 자 또 나머지 다른 종목들도 올라가는 게 많으니까 잘 주목을 좀 해보시고요. 자 오늘 신규 종목 한번 매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신규 종목은 이 종목은 사실은요. 약간 좀 솔직히 말해서 뜬금없는 종목입니다. 뜬금종목인데 3430원 지금 10% 10.6% 정도 올랐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하림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하림은 제가 이 뉴스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뉴스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종목도 없습니다. 무슨 종목이 없냐면 호재가 없습니다. 뉴스가 호재가 없고 온천지 악재밖에 없는 뉴스가 그러니까 어떤 악재가 있냐면 최근에 이제 일주일 전에 하림 등 닭고기 업체 16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닭고기 가격 담합으로 무려 1,758억 원의 가진금을 뚜껑이 맞았습니다. 닭고기 업체들 하림 동우 이런 회사들 그렇죠? 요즘 치킨 한 2만 원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렇게 올랐냐 보니까 지금 그거를 12년 동안 12년 동안 12년 동안 가격을 담합해가지고 닭고기 값을 올려가지고 소비자한테 피해줬다 그래서 공정위한테 1,758억 가진금 뚜드려 맞았어요. 많이 하림은 400억 뚜드려 맞았어요. 가진금 사실은 이런 거 이제 뚜드려 맞으면 거의 한 마이너스 20%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끝난 재료죠. 끝난 뉴스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또 이달 말 열리는 주총에서 사회의사 서림권도 또 뭐 다툼 또 의혹이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하림그룹의 경영권 성계의 과정도 지금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림은 어떻게 보면은 뭐 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자 하림 차트 잠깐 볼게요. 자 어제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곡물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곡물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료가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수산주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나도 좀 가자. 그래서 가고 있는 거예요. 닭고기 닭고기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료값이 올라가면 또 닭고기값도 올라가니까 어찌어찌하면 또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닭고기 올라가면 또 돼지고기 올라가고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세력들의 어떤 배팅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고 종행무진 대활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쪽 섹터에 들어갔다가 빼지도 않고 바로 다른 쪽 섹터에 또 돈 집어넣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섹터에 또 집어넣고 동네방네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배팅하고 나오고 배팅하고 나오고 1박 2일 코스 나오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보통 얘기들이 아닙니다. 우리 세력들이.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시면 미래 생명 자원 그리고 한일사료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데 수산주들 그동안 또 한 번 올렸다가 뺐다가 이제 또 올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동안 정말 방금 이야기 드린 가진금 이런 어떤 악재 유수 때문에 올라가지도 못했던 식품주 이제 닭고기까지 이렇게 좀 땡겼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시면 어... 자 하림은 자 이렇게 차트가 되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고 자 이렇게 길게 한 번 보면 사실은 이렇게 길게 한 번 보면요 가만히 보시면 요기 요 라인이죠. 요기 이 라인이 한 3천원대입니다. 그죠? 빨간색 라인 이 3,800원 라인이 그죠? 이 3,800원이 고점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2,600원 자 여기에서 지금 2018년도 부터니까 이게 무려 2004년이죠. 4년 3년인가요? 3년 이상을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돌파도 못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크게 또 빠지지도 않고 실적은 나오니까 그래서 3년을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과연 그러면 돌파 돌파가 이 닭고기가 될 수 있을 거냐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겠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사실은 뭐 곡물주 올라간 거나 수산주 올라간 거나 어떻게 보면요 이게 이제 러시아로 엮었지만 요즘 이제 시장을 보시면 뭐 동해번적, 서해번적 이 테마주들을 정말 발빠르게 매매하고 있는 듯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안 올라간 종목을 아주 빠른 단기 순환매로 좀 올려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니까 할인도 단기 매매를 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어떤 닭고기 업체죠. 마니커 FNG까지 한번 볼게요. 마니커 FNG도 오늘 지금 잠깐 보시면 한 15%, 6% 지금 올라와 있고 거래량도 이렇게 많이 붙어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세력들은 어떤 재료가 소진되고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도 이제 차익 어떤 욕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올라간 종목을 매매하는 습관이 있고요. 그동안 참 엄청나게 소외된 이 닭고기 업체도 오늘 조금 들어왔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어차피 주식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도 있고 할인이 나쁜 기업은 아닌데 뉴스 자체가 그러니까 호재 뉴스보다는 악재 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쨌든 이런 주가가 올라가는 동력은 어떤 세력들의 어떤 선택된 종목을 배팅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공개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린 게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제가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는 게 주식 매매가 아니다. 그럼 뭘 하느냐. 세력들이 이 종목을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다. 내가 종목을 백날 공부해봤자 누가 안 사주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돌파매면 세력들이 선택한 거를 알고 물론 그게 틀리더라도 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게 적중이 되면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제가 3월 때는 한 27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보면 안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이 오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러시아 수산물이 수입이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걸 인해가지고 아침에 동원 수산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닭고기 관련주들이 급등한 건 정말 저도 뜬금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번에 식량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닭고기를 많이 먹을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차피 전문가님께서 그렇다 하더라도 주관하는 것은 세력맘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세라는 건 시세한테 물어봐야지 자꾸 탄생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에그플레이션 관련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의 향방이 다음 주까지 상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곡물 섹터 전체적인 큰 섹터로 본다면 약간 좀 마무리 수순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갔던 게 사실 미래생명자원이거든요. 미래생명자원이 고점에서 살랑살랑살랑 그리고 있습니다. 내려오라고 그러면서 한일사로 현대사로 이런 것들 막 잡아당기다가 수상까지 당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테마주 내에서 온 동네방네 다 이제 종목들이 설치고 다니면 그 테마가 살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드리겠고 하지만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처음 오를 때는 단기 매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볼 테니까요. 물론 사실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개전한 지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곡물 관련 종목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의 완벽한 소진 즉 전쟁이 그만두거나 휴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큰 급락이 없으면 손절보다는 홀딩하는 전략도 괜찮다. 그리고 러시아 참전은 러시아 사태를 계속적으로 관찰을 추적하는 게 또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1차 목표가 이야기 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3,650원 2차 목표가는 4,140원 손절가는 2,76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